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타이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화드라마 시칼로 포모사 1867입니다. 8월 14일부터 타이완 공영방송 꽁스, BTS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방향하는 12부작 대형 역사드라마입니다. 서양에는 포모사로 처음 알려진 타이완의 정체성과 최초의 국제관계를 조명하는 대작입니다. 차오루 유엔 감독의 네가폰을 잡은 드라마로 사용되는 언어만 5가지입니다. 타이완식 맨더린인 고이와 민나머 계열의 타이위, 객가어, 파이완족어, 영어 등입니다. 타이완의 용맹한 원주민 가운데 하나인 파이완족이 어떻게 시대의 경랑을 해체하는지, 당시 타이완을 명목상 통치했던 청나라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타이완이 어떻게 처음으로 미국과 관계를 맺게 되는지 등을 심도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재의 양암관계와 타이완의 대미관계 그리고 대일관계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타이완 최초로 미국과 국제조약을 맺은 주체가 원주민 파이완족이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칼로 포모사 1867에 대한 타이완인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차잉원 정통도 그 바쁜 와중에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잉원 정통은 8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1867년 타이완 남부 홍춘반도에서 발생한 미국 상선 로버호 표류 사건이 타이완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격찬했습니다. 타이완 문화부도 이 드라마를 적극 지원했다면서 국민들의 시청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방영 일정까지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참고로 차잉원 정통은 객가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867년 광동 산토항에서 만주쪽으로 향하던 미국 상선 로버호가 타이완 해업 부근에서 폭랑을 만나 남부의 원주민 파이완족 영역에 좌처됩니다. 미국인들이 상륙하자 파이완족들은 이를 침략자라 여겨 선장 조셉 헌트 부부를 포함한 13명을 살해합니다. 로버호에 타고 있던 인원은 모두 14명인데 광동계 중국인 선원 한 명만 극적으로 살아남아 까오싱으로 피신합니다. 당시는 청나라 통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살아남은 선원은 이를 관하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명목상 타이완을 통치하긴 했지만 원주민 거주지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이 그린 타이완 지도를 보면 산맥을 중심으로 서부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투 뉴스에 신이라고 해서 붉은 흙으로 경계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문화는 한족과는 달랐고 이들이 워낙 사나워 청나라 조정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는 결국 미국인 살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립니다. 이 대목이 현재 시사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타이완은 대륙의 통치 영역이 원래부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 주 샤먼 미국영사 샤럴르 장드루는 타이완으로 건너가 원주민과 연락을 취하지만 파이완족은 자기네 영역으로 들어온 것을 거부합니다. 미국은 그러자 파이완족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군함 두척에 181명의 병력을 태워 파이완족 정벌에 나서기로 하고 해안에 성격합니다. 우월한 소총으로 무장한 미군은 쉽게 원주민을 이길 줄 알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활과 화승총으로 무장한 원주민이 미군 지휘관까지 사살하고 격투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미국의 노여움을 살까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청병 류밍덩으로 하여금 500병력을 이끌고 파이완족 주장 조치두와 협상을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영사 샤를 르 장드루는 직접 협상에 나섭니다. 청나라 청병 류밍덩의 호위하에 파이완족 두목 조치두와 교섭을 진행합니다. 조치두는 랑챠오에 있던 18개의 부족을 이끌던 원주민의 총주령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타이완 최초의 국제협약이 탄생합니다. 이야기가 잘돼 원주민 측은 로보호 선장 부부의 수급과 약탈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난당에 상격한 것을 침략으로 여긴 것은 의사소통이 안돼 그런 것이니 앞으로 조난당하면 붉은 깃발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약조합니다. 앞으로 붉은 깃을 흔들면 우호의 의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조난자를 살해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난자쯔멍이라고 하는데 완벽한 평등 조약입니다. 드라마 시칼루 포모사 1867은 많은 화재를 낳고 있습니다. 파이완족 묘의 부장품 가운데 당시 로보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도 대거 발견됐습니다. 도자기를 비롯해 만으로 장식된 팔쥐와 반지 등도 출토됐습니다. 또 스페인 국왕의 초상이 새겨진 은하와 멕시코 동전도 발견됐습니다. 샤를르 장드르는 타이완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하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타이완을 여행한 지도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미국 영사 샤를르 장드르는 이후 미국으로 귀국하기 전 한참 동안을 일본 요코하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당시 메이지천왕에게 타이완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타이완의 기후와 지형 그리고 사슴가죽 장뢰 사탕수수가 풍부하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1895년 일청전쟁 후 메이지천왕이 청나라에 타이완을 요구한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샤를르 장드르가 타이완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자 메이지천왕은 타이완이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샤를르 장드르는 류큐의 운명과도 밀접한 인물입니다. 일청전쟁 허신전인 1874년 목단사 사건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종주권을 주장하던 류큐 왕국의 선박 전환자들이 타이완 원주민들에게 피살된 사건입니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메이지유신 이래 처음으로 대외출병을 감행하는데 여기에 자문을 제공하니가 샤를르 장드르입니다. 샤를르 장드르는 미국 영사지만 프랑스계입니다. 타이완 출병으로 일본군은 20명이 전수하고 650명을 풍토병으로 이뤘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에 배상을 요구합니다. 결국 청나라는 체면상 배상의 형식은 아니고 원주민 구율 등의 명분으로 금전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 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일본은 류큐가 일본에 속질하는 것을 청나라가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목단사 사건이 있은지 1년 뒤인 1875년 일본은 류큐 처분을 하게 됩니다. 류큐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이후에는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금지시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879년에는 류큐 국왕을 도쿄로 이주시킵니다. 드라마 시칼로 포모사 1867은 목단사 이야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샤를르 장드르가 로봇 조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다룹니다. 일본의 대하드라마 형식을 참고한 이 작품은 상당한 걸작입니다.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배역들의 캐릭터는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성상 다소의 각색은 있을지라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타이완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주체인 원주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만큼 고증이 아주 철저합니다. 미술세트부터 언어까지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차행원 총통과 라이칭 더 부총통까지 나서서 이 드라마를 격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중공에 대항하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관계에 역사적 연언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을 의미하는 포모사라는 국명을 영화 제목 전면에 내세워 타이완은 중공과는 별개의 문화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원주민들은 폴리네시아 계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행원 총통이 추진해온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인 남방의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 드라마로 스스로 문화대국이라는 점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